암마의자 외부에 있는 먼지를 A9 청소기로 꼼꼼히 제거합니다. 암마의자 내부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죽 시트를 분리합니다. 암마의자를 사용하다 보면 과자 부스러기, 동전, 먼지 등 이물질이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. 가정에서는 쉽게 청소하기 어려운 암마의자 내부까지 A9 청소기를 활용하여 깨끗하게 클리닝합니다. 마지막으로 암마의자 기능과 이상소음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하면 더욱 깨끗한 암마의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